전라도행, 오늘은 임실필봉문화촌을 소개하겠습니다. 필봉문화촌은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에 소재하고요. 전통문화체험과 문화예술교육을 병행하며 공연축제가 있는데요. 국가무용문화재 11-5호인 필봉농학풋 공연은 하절기인 5월에서 9월까지 목요일, 금요일은 상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제가 방문한 날도 관객도 많았지만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군요. 그리고 한옥스테이도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온가족여행으로도 권할만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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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